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렛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보면 이 큰 벽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세웠나 놀라게 됩니다 인공위기성에서 보인다면서요 만리장성 중에 빠다란 곳에 예전에 가보았습니다 북경올림픽 이전인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서울 성과 가면 깔끔히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나라의 성들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리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빠다 좀 약간 만리장성 옆쪽 외곽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성벽들이 좀 허물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니까 이게 정비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 전에 갔으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크니까 다 정비하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정비하기도 힘든 성들을 진시장 때 그렇게 쌓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마 이거 혼자 싸우라고 했으면 불가능했겠죠 수십만 명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에미아가 성벽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울고 어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또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자신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과 좀 다른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통 사람 만 명보다 한 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훨씬 능력 있고 큰 일들을 모여서 이뤄내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단기 섬교 한번 가보십시오 생각할 때요 똑똑한 사람, 공연자라는 몇 사람, 언어자라는 몇 사람, 음식자라는 몇 사람이 모든 일들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소수로 가면 별로 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있으면요 이상하게 놀랍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역사도 일어나고 그 성도들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또 우리도 재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이 훨씬 같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말씀 잘 듣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내가 같이 구를 때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고 더 많은 일들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성벽을 쌓는 거 나의 목표, 나의 공동체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건축할 때도 건축허가 안 받고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와서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또 혼자 나름대로 증축해놨다 그럼 빨리 벌금 내든지 부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외여 누에미아가 성전 재건을 할 때 2장 같은 데 보면 4개월 동안 기도를 해요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별로 허락도 안 해줄 거를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에 기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을 쌓으려는 거예요 그 성을 같이 쌓는 가운데 영적인 시너지도 일어나고 나의 변화도 일어나고 나의 축복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성을 쌓을 때 자세가 있는데 내 백성들이 자기 재능대로 충성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재능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장 21절 23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내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대로 충실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 100이면 어떤 사람 10만 주거든요 그런데 10이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0 중에 90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다 주셨습니다 너무 충분히 주셨어요 아마 쓰지 못할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재능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남들 늘 할 수 있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경기 나가면 꼭 재패하는 게 있죠 국제기능 올림픽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이나 스위스들도 그 수십 년간 한 번밖에 우승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19년 동안 연승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조업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준 거예요 특별한 은사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걸 못 만들고 있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물건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의사들도 외국 의사들 우리나라 사람도 손길을 최고라면서요 왜 특별한 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 같은 것은요 과거 서부 개척 시대부터 손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손으로 잔디 깎아라 손으로 나무로 집 짓는 것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관이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손을 통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도 하고 가발도 만들고 엄청난 거 다 일어났는데 꼭 우리 스스로 비하해 우리 나 공돌이야 나 공순이야 여러분 외국 보십시오 독일만 해도 행켈 칼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요리할 때 쓰면 얼마나 강도가 있고 좋은지 일본 슌 칼 여러분 써보셨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 써보십시오 얼마나 잘 배우고 하는지 그런 거 잘 갈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합정역의 카리스마라는 칼집에서 갈고 있는데 이거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에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쪽을 통해서 쓰실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스스로 제안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 은사대로 성 쌓았어요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 무레못은 이 성벽 집 앞에 성벽 공사를 담당했다 이 사람은 뭐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지도력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일의 분량은 적었는데 핵심적인 일을 많이 맡아서 했어요 머리 쓰는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레못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화이트 칼라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 다 합니까?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그렇게 외치다가 지금 미국 금융위기 너무 비약입니다 이거 그거 당했잖아요 하지만 제조업 사는 데는 또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IT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제조나 그래서 우리나라와서 포철 같은 데 투자하고 뭔가 아웃풋에는 사람들이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 물론 이제 각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드구아 사람들 같은 게 27절에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특별한 기능은 없었는데 체력도 좋고 일을 가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드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힘이 돼요 어리숙한데 그 어리숙함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럼 그 사람의 달란트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역시 우리도 스스로를 자학해요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사용 안 해 하지만은 네가 있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데 왜 이렇게 비약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사랑받는 드구아 사람 되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받는 드구아 사람이 되는 걸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만그만 해도 계속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후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의 재능대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 주변 사람이 원하면 내가 또 쓰임받 자원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 내가 쓰임받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요 성을 쌓을 때 어떨 때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느예미아도 보면은 3장 30절에 보니까 누가 어떤 부분을 중수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일부 사본에서는 나 다음으로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면 느예미아도 일부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뭐 가령 지도자들이 모범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보는 롤모델들 그래서 지휘를 했고 뭐 자기가 본격적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감독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려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 자기 자신만의 일들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전통방식 두레 물론 이런 거 많이 사라졌죠 물론 이제 농업에서 이제 IT나 돌아가면서 사회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지만 동시에 나를 인간관계에 동참시켜줄 사람들을 그렇게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능력을 감당하면요 공동체가 살고요 또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원리를 떠나서는 이걸 잘 못해주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이런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 썩어지는 미랄대면 주변 사람들 확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 비유하셨는데 누룩이 뭡니까? 뭐 현대어로 비유를 하면 이게 영적인 복리이기도 하고 그냥 놔둔 데 막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누에미아가 성벽을 만약에 혼자 쌓았다 여러분 집을 혼자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2년 걸리죠 그런데 기술자들 붙으면 한두 달이면 끝내죠 누에미아가 혼자 저기 어디 도르래 같은 거 지렛대 이런 걸 통해서 성벽을 한 개씩 쌓으면 1년에 365개입니다 그런데 100명이서 하면 3만 6천 5백 개를 쌓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년 걸릴 것을 100명이 하면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은데요 어리석은 사람만 혼자 막 뛰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공동체나 주변에 들어가가지고 100년 동안 할 걸 1년에 끝내버려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딱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베레아, 대살로니가, 아덴고린도 쭉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쭉 전도여행하면서 사귄 사람들 명수를 세보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바울의 인생 그런 책을 보면 한 100명 정도 큰 동역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동역하면서 100배 100명과 동역하면서 1000배 이상의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똑똑하겠다고 막 나 혼자 준비하고 이러지 말고요 어설퍼도 되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썩어지는 미래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협동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자세가 있는데 겸손함과 드러내지 않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4장 다음 장에 보면요 삼발락과 도비아 나와요 이런 방해 요소들 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때도 기도와 말씀으로 협동해서 대항했어요 그리고 항상 겸손함을 있었고 드릴 게 없으면요 그냥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될까요? 오병이어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자세를 예수님은 높이 평가했죠 오병이어 집어쳐라 이러지 않고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5천명 먹어라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보세요 오병이어가 나타나요 저는 이 본문 위에 12절에 특이한 장면이 있었어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소했다고 해요 성벽 쌓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이 살룸은 딸들밖에 없었나 봐요 딸들이 무슨 장미란 선수처럼 힘이 좋았다면 내보내겠지만 웬만하면 여성을 힘쓰는데 잘 안 내보내잖아요 군대 여성들 보낸 나라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내요 북한도 보내죠 하지만 북한은 출세의 관문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의무복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의무복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여성은 21개월 복무했고 남성은 27개월 복무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잘못 주장하다가 똑같이 2년 됐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깨닫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진 다음에도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느에미아에서 이 3장에 보면 방명록 38명의 거주지 직업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어놔야 되고 그때요 내가 이 오병이여 내놨기 때문에 다 살았어 이게 아니라 그때 그냥 나는 사라지면 돼요 오병이여 나는 아예 지금 이름 남아있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용기를 줬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많이 넘어졌죠 삼선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면 그걸로 사라지면 되는데 꼭 교만해서 내 이름 나타내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이 중에 특별한 은사 있어요 해외 나가면 공연하는데 덤블링하고 머리로 춤추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바꾸고 하나 옆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혼자 원어 다 해요 그 다음에 머리 바꾸고 혼자 자기 낮춰야 돼요 혼자 음식 다 해요 그 다음에 머리 바꾸고 낮춰야 돼요 조선시대 보면 암행어사에 관한 글이 있는데 저는 참 특이했어요 암행어사에 뽑힐 정도 되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말했죠 암행어사 출동하면 사또들이 안절부절하고 암행어사는 공부를 잘해야지 뽑힙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죠 그런데 암행어사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글에서 나왔는데 일단 암행어사가 됐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양 땅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양 땅 안에서 편지 뜯어보고 친구들한테 술 한 잔 낸다 그럼 바로 합격 취소 그걸 알려도 취소 오직 한양 땅 밖에서 딱 암행어사가 된 걸 알고는 임금한테 딱 절 하나 한 다음에 누더기 같은 옷을 구입어요 마피는 깊숙이 숨깁니다 그리고 종 하나가 멀찍이 따라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드라마가 옛날 드라마에는 이 암행어사 출동 굉장히 많았는데 어른들만 지금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탐관오리 딱 만나면 나중에 잘 한 다음에 암행어사 출동요 하면서 암행어사는 옆에 있어도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주막에 가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업무 다 완성해요 그전에는 조선시대인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명이 막대한 겁니까 꼭 암행어사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아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히 협력하는 거 우리들의 자세고 여기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 지렛대의 원리라는 게 있죠 지렛대 이용하면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지렛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지렛대의 중심이 되면 내가 나를 밟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중심이 돼 있어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외부에서 잘 쌓아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별로 사명 감당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같은 사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떡 굽는 마띠아 같은 사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작은 날란트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치면 그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을 쌓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성 쌓으라고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나의 가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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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